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영상을 두개 찍으신 분이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아케임 22성 제네시스를 쓰시는 분 마력 30%짜리 ㅋㅋㅋㅋ 그 당시에 무기 빼고 다 안주었는데 말이죠 많이 바뀌신 분이죠 반쎄는 다른게 있지 않을까 도미 오소 음 기억나는구만 아 요렇게인거 같군 아 제가 22성 망토도 해드렸고 또 하나 더해줬는데 탈벨 10성을 찍었었지요 기억이 납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뭔가 좀 많이 변한 느낌도 나구요 음 음 산이 추업이 없어졌네 음 음 파풀마 22성을 띄어 달라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%에 40%에 40%에 50%에 흔적이요 다 실패의 흔적이지 뭐니 음 음 음 벌써 15성이 3번만에 됐군요 음 아 16성이 4번밖네 됐군요 아 안됐군요 음 너무 잘되는 느낌이 팍팍되는데 잘 되네 어우 잘 되네 잘 돼 느낌이 잘 되네 진짜 잘 되는 느낌이 난다 이거 아 이거 뭐 이번에는 캐릭터가 좋은가 잘 되더라구 나는 22성 죽어도 안 올라가던데 스타버스에 운이 있나봐 아 20성 맞구요 별 2개만 올리면 벌써 끝났군요 아 역시 쉽지 않군요 얼마를 쓰고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 본주님께서 파방은 사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속도가 느리니까 맞출 수 있는 건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도 강화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말이지 몇이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15성 됐구요 이제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20성이 있어가지고 한 고비를 넘겼다고나 할까 이제 두 번째 고비를 향해 가고 있군요 이제 두 번째 고비를 향해 가고 있군요 이제 두 번째 고비를 향해 가고 있군요 아 다시 내려가는거지 다시 내려가는거지 어 이거 뭐하냐 왜 안맞냐 갑자기 갑자기 왜 못 맞춘거지 아 이거 못 맞춥니다 저 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탑버스 해지 아 아주 괜찮습니다 얼마 안썼습니다 결과에 얼마 쓰는 애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과정일뿐이죠 음.. 안 터지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안 터지기만 하면 할만하지 터지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지 음 멈추고 멈췄어 안 올라가는구만 또 20성인가 두 번째인가 이제 아 두 번째 왔군요 아 이 템이 잘 오는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서 터졌으니까 옆에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 너무 잘되는 스타베스고 너무 잘되는 거 아닙니까? 아 아 네 하셔가지고 아 이 캐릭터가 잘되는 거 같애 아 아직 아니구나 아 이거 못 맞추는데 갑니다 아 내 키 맞춰 아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내려 내려와 자 두 번째에서 맞춰 세 번째 부전인데요 맞췄고요 아 아깝네 아 한 칸 더 내려왔다 3번 도전하면 성공할만한데 좋지 않은데 4번째 도전인데요 아 못 맞췄습니다 아 4번짼데 30% 이기 안올라가네 4번째 도전이 안올라 5번째 맞췄고요 아 5번째인데 이기 안올라가네 30번인데 5번 했는데 5번째 야 일단 딴딴하네 딴딴하네 가라는 계시고만 야 이번엔 가겠지 아 못 맞췄구요 야 아 이분은 캐릭터가 좋은가봐 또 성공했구요 아니 100억도 안췄어 한 70억 샀으려나 160억인가 있잖아 캐릭터가 좋은건지 잘되는구만 48,000원 51,100까지 올려들었습니다 50,000대 마무리 좋았습니다 숙소 12,000원 51,000원 죄금 52,000원 52,000원 32,000원 33,000원 54,000원 54,000원 55,000원